오늘은 부부의 날입니다. 하지만 결혼 감소 추세에다 코로나19까지 맞물리면서 교회 혼도 크게 줄었습니다. 코로나 시대 결혼 풍경 전해드립니다. 부부의 날이 아들의 기일인 부부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아들을 잃은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지친 사람들을 신앙이 깃든 조각으로 보듬어주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수선 작가의 개인전 소개해드립니다. 오세훈 스테파노 서울시장이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예방했습니다. 염추기경은 오 시장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중심에 둔 시정을 당부했습니다. 염수정 추기경은 오 이승 자면과 함께ител accident perlu indications으로יז کہ은